여러분과 함께 했던 보고싶쇼가 다음주에 마무리를 미리 공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주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싶쇼가 여러분 곁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하실거에요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실텐데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유는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투어랑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뭔가 다른 분께 잠시 맡겨놓거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방법도 물론 있었겠지만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짓고 네 이렇게 좀 갔다올 때는 집중해서 한가지 일에 좀 집중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아쉽고 네 그러네요 자세한 기분이나 마음들은 다음주에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1년 3개월 동안 보고싶쇼 보면서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또 제일 좋아하는 보고싶쇼 한 장면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재방송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고싶고 그리고 싶고 사랑하고싶은 민혁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도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곡은요 몬스엑스의 원데이입니다 안녕 안녕 well somewhere deep down in my heart w i still love you 고맙습니다.